지역간에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서로 주고받는 경제교류를 해요. 이렇게 지역간 경제교류가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역에는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어 조개를 구하기 쉬워요. 감귤은 우리 지역처럼 따뜻한 곳에서 자라요. 이 지역에는 갯벌이 있어서 조개를 많이 생산해요. 이 지역은 기온이 높아서 감귤을 많이 생산해요. 갯벌이 있는 지역과 기온이 높은 지역은 자연환경이 달라서 경제교류를 해요. 즉, 지역간의 자연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경제교류가 생기는 거예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모여 품질이 우수한 신발을 만들어요. 새로운 기술로 제품을 만드는 첨단산업단지가 있어요. 이 지역에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모여 있어 품질이 우수한 신발을 만들어요. 이 지역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산업단지가 있어요. 두 지역은 서로 다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교류를 해요. 이처럼 지역 간의 기술의 차이가 있어서 경제교류가 생기기도 해요. 사람들은 공항이 있는 우리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러 와요. 상업시설이 발달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상품을 사러 와요.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교통시설이 있어요.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상업시설이 발달했어요. 두 지역은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이 있어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 간의 시설의 차이가 있어서 경제교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마다 자연환경, 기술, 시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경제교류가 발생해요. 경제교류를 통해 지역들은 서로 의존하게 된답니다.